안녕하세요. 미사 피부관리 네일아트 전문샵 올가뷰티앤네일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올가뷰티앤네일은 고객 여러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위생적인 환경과 꼼꼼한 손길로 한 분 한 분 정성껏 시술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고객님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의 시술을 해드리며 저희 샵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기분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언제든지 저희 올가뷰티앤네일을 방문해주시고 고객님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